우리가 뭐가 되는거지? 주인. 아니 아니. 손이? 그렇지. 뭐라고? 손이. 그렇지 그렇지. 자 또 뭐야? 아이씨. 뭐야? 나 차 배 타마자 이거에서.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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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 또 뭐야? 어? 니가 이거 하는 거 좋아해.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무슨 수업이야? 그림 그리는 거. 아이씨. 이 팀 강팀이야. 내려갈 준비하자고. 자 이 팀은 최하 2등입니다. 최하. 파이팅. 잘해주세요. 갑니다. 시작. 아빠가 축구장에 가면 뭐가 이렇게 깔려있지? 잔디. 응. 그렇죠. 이거. 겨드랑이? 식당 가면은 뭐 이거 더 주세요 하잖아. 서비스? 그렇죠. 이거 치는 건데 따뜻하게 만든다고. 키터? 바닥. 전기장판? 아니 아니. 남방? 보일러? 그렇죠. 학교 이거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생일 뭐 뭐 합니다. 축하? 어? 축하? 축을 시작하는데 학교 이거 무슨 축이랑? 축제? 축제? 그렇죠. 어렵다. 성과. 이거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때리면 나는 거. 콕. 그렇죠. 새우랑 오징어랑 모든 것을 넣고 끓이는 국. 전골? 어. 그거 뭐라 그래? 해물탕? 오케이. 제가 일곱 개. 찍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물 넘겨주고 또 찍는 거. 패스? 아니에요. 일곱 개. 일곱 개 1뒤입니다. 내려오실게요. 내려오실게요. 정시효. 까바냐 정시효. 시효 몇 개 맞힐까요? 저요? 응.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맞힌대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맞힌봐. 시작. 시작. 이게 뭐야 이거? 의자. 그렇지. 잘한다. 아 이거. 맛있는 건데. 맛있어? 케찹에다가 찍어 먹어. 케찹 찍어. 소세지. 아니. 계란. 그게 아니라 똥에서. 빵. 어머. 여기에 ㅇ을 빼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어. 똥에서 ㅇ을 빼고. 여기서 요거를 또. 요거에 하나. 하나 디그 빼고. 이야. 정말라 너프야.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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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설명해봐. 똥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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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야. 똥갓을. talents. 태해. 요건 사람이 담겨줘 있어. 사랑이 담겨줘 있어. 사랑이 담겨져 있어. 어이엇. 흠. 빨간색이야. 저금통. 툰으로 해도 돼요? 응 하트지? 시우가 목욕할 때 들어가는 곳 목욕탕 아니 목욕탕 말고 물 담아놓고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지? 최현서 엄마 우리 10개? 그래 파이팅 자 10개만 쳐주세요 현서군 갑니다 시작 현서야 현서 맨 바지 속에 입는 거 뭐야? 위할머니가 빤쓰라 그러는 거 원래 이름 뭐야? 파이팅 그렇지 어 근데 동그란 몸에다가 앙 물수도 있어 무슨 줄에 매달려 살아 줄에 매달려 사고 동그란데 물수도 있다고? 어 동물이야? 벌레 벌레야? 벌레야? 벌레인데 물수도 있어? 두 글자 두 글자야? 뭐지? 패스 아 줄에 매달려 사는 거미 아 그렇구나 3 더하기 7 손가락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8